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요일에 모노토즈 보는게 많은 분들 많은 것을 좋아요. 영화에다. 근데 저도 너무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마치 목요일에 공연하는 건 우리 오늘 처음에 FM에서 공연하는 기분이 들을까 하고 초심간만 잃지 않아 볼게요. 오늘. 어젯밤 그냥 미쳐볼게요. 어젯밤 그냥 미쳐볼게요. 근데 이거 내가 시작해도 돼. 대박이라고 해볼까? 네. 어젯밤 어젯밤 불편한 곳이 뭐했어 불길을 낳아줘 친구를 삼키려 더웠어 그리의 동물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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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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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